오늘 영상에서는 송호형 하드베이트들의 훅을 교체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형 하드베이트에요. 배스 낚시에서도 쓸 수 있고, 소가리 낚시나 기타 등등 어식어종들에게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사이즈고 대략 2g 정도 됩니다. 2g 정도 되는 사이즈의 작은, 그래서 스피닝 장비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송호 낚시를 할 때에는 이런 트래블 훅은 사용하기 힘들잖아요. 트래블 훅은 관리형 저수지에서는 특히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사실 낚시를 하는 사람도 송호 낚시에서는 굳이 이런 트래블 훅이 필요하지 않아요. 트래블 훅으로 낚시를 했을 때 송호가 바이트가 된다면 바늘을 빼는데 오히려 더 번거롭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민을 없는 바늘로 교체를 해주게 될 거에요. 그런데 이 송호 훅도 종류가 있습니다. 사이즈도 사이즈별로 있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죠? 이 훅 i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90도 꺾여 있는 게 있고, 종류가 두 가지에요. 이 두 가지 훅 중에서 송호 하드베이트에 맞는 훅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훅 i의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하드베이트에 사실 잘 맞지가 않아요. 하드베이트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스플릿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늘이 이렇게 가야되는데, 이 구멍이 이렇게 가 있으면 이렇게 되어버리겠죠? 뭐 이렇게 되어버린다거나, 물론 이렇게 해도 낚시 자체가 안되는 건 아니겠지만, 더 원활하게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바른 방향으로 훅을 장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들어가 주면, 모양하고 이렇게 딱 맞겠죠? 한번 직접 훅을 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플릿링에서 이 트래블 훅을 제거를 할 건데, 이게 이제 손톱으로 해도 돼요. 손톱으로 해도 되는데 굉장히 좀 불편하죠? 불편하고, 사이즈가 작아 가지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가 있으면 좋아요. 이런 툴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얼마 안하니까, 낚시를 취미로 계속 하실 거면 하나쯤 구매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플라이어로 이 스플릿링을 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해요. 이 끝에 이제 꺾이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살짝만 이렇게 빼낼 거예요. 빼내는데, 제가 먼저 이 방향으로 되어 있는 훅을 먼저 장착을 해 볼게요. 먼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바로 훅을 끼우면 더 편합니다. 두 번이나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해서 좀 밀어내기만 하면, 이거는 뭐 사실,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지금 장착을 했습니다. 훅 방향이, 훅 I 방향이,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훅 I 방향이 이쪽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런 하드베이트, 그리고 스플릿링에 이렇게 장착을 했을 때, 방향이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게 낚시가 안되진 않아요. 안되진 않지만, 그래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모양도 예쁘게 나오면 좋잖아요. 이게 뭔가 좀 어색해 보이고,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훅 I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냥 눈으로 딱 봤을 때, 손바닥 위에 올려놨을 때, 내 눈에 이 동그라미가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생긴 송어 훅을 사용한다면, 하드베이트 류에 장착을 했을 때, 잘 맞습니다. 한번 장착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장착을 하니까 이제, 방향이 맞죠. 이 상태에서 트위칭을 한다거나, 아니면, 요, 민어 같은 경우는, 싱킹이에요. 싱킹은 이제 바닥까지 이제, 이렇게 떨림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딱 가라앉았을 때, 액션을 주면, 바늘에, 액션을 주면, 송어들이, 입질을 했을 때, 바로, 바이트가 걸릴 수 있게, 이 위치로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액션을 주기에도 좋고, 또 사실, 모양 보기에도 좋죠. 아까, 이 옆으로 되어 있는 이 형태보다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한번, 교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트래블 훅에서, 송어용 훅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 방향으로, 이제, 예쁘게 잘 교체가 됐고, 요, 송어 같은 경우는, 미늘이 없죠. 미늘이 없어야, 미늘이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고기가 걸렸을 때, 잘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 주는, 요 부분. 요기는 이제, 미늘이라고 하는데, 송어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 없어요. 바늘터리가 그렇게 심하지 않는, 어종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송어한테 데미지도 적고, 또 송어 바늘, 릴리즈를 해 주기에도, 정말 간편합니다. 그래서, 송어, 하드베이트류 같은 경우는, 이게, 모양은 예쁜데, 이렇게 트래블 훅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비싼 경우는 이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모양이 마음에 드는데, 이 트래블 훅이라서, 구매하기가 어려웠다면, 구매를 하셔서, 요렇게 생긴, 송어 전용 훅으로, 교체만 해 주시면, 송어 확신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요 트래블 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잘 보관을 해 두셨다가, 나중에 또 쓸 때가 있겠죠. 뭐 하드베이트, 튜닝을 한다거나 할 때, 쓸 때가 있으니까, 요거는, 따로 잘 보관을 해 두시고, 네, 이대로, 성어 낚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하드베이트로, 변신이 완료했습니다. иков iht감, 무시問으로 이수 차 matching Modeers tend to be transformed. 그렇습니다. inscrit 교체는 나만을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